강의하고 있는 유재헌입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를 보셨는데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 모의고사 민법인 민사특별법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저하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출제하신 분이 거기에 다 써진 것처럼 약간 특이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 저희 시험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 제가 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4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앞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니까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격범 보시게 되면 변호사가 보인다. 그럼 형사냐 민사냐를 따져야 되겠죠. 민사소송은 그랬으니까 이건 사회지사에 위반되지 않는데 위반에 속한다고 하니까 이거 틀렸죠. 옳지 않은 것 걸로라고 했으니까 일단 격범 골라내야 되겠고요. 님번두 키워드 강제 집행을 변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장권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맞았네요. 디귿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저 끝가담 나왔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맨 맞은 말까지 아시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대지요.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놈도 골라내야 되겠고 리울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 여기 키워드가 강박이죠. 강박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죠. 반사회적 법률을 볼 수 없다. 오케이. 이거 또 옳은 얘기가 되네요. 옳지 않은 것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티그소로 조합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그럴 내용들이죠. 42번 문제는 아주 앞쪽에 기초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권리변동에 대한 얘기죠. 권리변동 중에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취득은 크게 승계취득하고 원시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이렇게 나누어지죠.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무증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거 원시취득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은 당연히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 2번이 되겠네요. 다만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거죠. 승계취득 중에서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원시취득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취득 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은 원시취득에 해당되죠. 가볍게 들어가죠. 2번이 되겠어요. 43번 문제 통정의 표시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내용이고 특히 제3자에 해당되냐 안되냐 해당하는 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관계를 맺으니까 한자, 받은자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파상관제인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나더라도 해당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네은번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이것은 보증만 해서는 안되고 그걸 이행했다는 얘기죠. 진짜 채무인 줄 알고 가짜 채무를 보증하고 그게 또 가짜 채무으로 불구하고 보증이니 이행을 했어요.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이니 맞습니다. 제3자에 해당되죠. 이것은 한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계약을 아예 인수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그 전 사람하고 계약 당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전 사람을 기초로 해서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제3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는 자 찾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역번, 니은번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 있나요? 3번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44분도 역시 차고 옳지 않은 것 보통 우리 시험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별리사점이나 이런 데서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은 틀린 것, 옳은 것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익혀져야 됩니다. 의미는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틀린 것 찾으라는 얘기겠죠. 1번 보니까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 사정이 없는 한 배수인의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 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고 얘기죠. 우리가 공부 많이 해보셨죠.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서 거래한 것은 그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고 그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등 공적 장보를 확인하지 않고 산 것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잘못 샀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사는데 일반적으로 측량까지 해서 지적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측량까지 해서 지적도 상의 경계와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죠.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어요. 다른 것은 문제 없으니까 다 보셨던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45번 문제 들어가죠. 맞죠? 45번 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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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은 그랬네요. 사기강박 문제 나오는데 교환계약하면서 시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기망에 해당되지 않죠. 이런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내시면 문제를 빨리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고 강박인데 완전 박탈이다. 그럼 뒤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놈도 틀렸네요. 3번은 토지거락을 받지 않아서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대요. 그런데 또 이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는 다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연관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르면 다르게 보시고 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다만 주중관계에 있다면 연관시켜야 되겠죠. 3번은 옳은 얘기고요.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는 얘기죠. 이건 제3자의 기망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은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위법성 우리가 강박해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안 되고 따질 때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위법성 그러면 아무래도 나쁜 뜻이죠. 이 문장 속에 나쁜 뜻이 들어가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 위법성이 인정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대요. 그러면 수단이 부당하다.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나쁜 뜻이죠. 그렇다면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성이 인정 돼야죠. 없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부정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수단으로 그 강박행위를 이용하는데 그게 수단으로서 부당하다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 둘 중에 하나라면 하나는 하나가 더 있는데 강박행위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이때도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그건 너무 뻔한 얘기에 있어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로 목적하고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쁜 뜻이 들어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틀렸죠. 3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 됩니다. 46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거네요.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이것도 의사표시 효력은 상대방이나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이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한능력자 됐어. 보낼 때 정상이면 되는 거지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 됐다 하더라도 이미 보낸 의사표시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취소하는 건 아니죠. 취소는 제착사강이 있을 때 취소하는 거죠.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문제없는 거고요. 47번 문제 복대리 옳은 것은 그랬네요.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대리인이든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대리인이든 대리인이든 본인과 제3자의 관계에서는 대리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든 본인에 대해서든 대리인과 동일한 권료의무가 있다. 이 놈의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다른 것은 뭐가 틀렸는지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 행사할 수가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복인권 행사라는 것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승낙은 굳이 꼭 명시적 승낙일 필요는 없죠. 묵시적 승낙에서도 허용되겠죠. 틀렸고 또 이미 대리인이 이건 많이 나왔죠.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서 명시적도 묵시적도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냐 그 얘기인데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든 말 그대로 선임 수권 행위에서 대리인이 된 사람이니까 이 법정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아까 얘기했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법정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복대리 표현대리 성림 있습니다. 복대리도 대리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48번 문제 표현대리 표현대리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개혁보는 대리권 소며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그랬는데 그대로 보세요.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표현대리라는 거죠. 어디에 여기에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대리권은 임의대리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그런 게 틀린 얘기가 돼요. 임의대리든 법정 대리이든 다 적용됩니다. 다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리권 수요라는 얘기는 어디에만 적용돼요? 임의대리만 적용되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듯이 단어와 문장만 잘 보시면 6, 70점은 그냥 맞는 게 우리 민법이다. 그래서 만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건 곤란해야 되겠네요. 피현대리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피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해서 주장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간 판례인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현대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권대리인과 그 피현대리에 해당되는 무권대리 행위 이거죠. 어느 행위가 피현대리가 성립되는지를 그 행위를 특정하라는 거죠. 행위를 그래서 옳은 얘기가 돼요. 아무 신경지지 마세요. 크게 많이 나온 판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판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어떤 계약이 피현대리에 해당된지를 특정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의 키워드는 무효죠. 무효가 나왔으면 피현대리 법리는 중용될 수가 없죠. 왜? 피현대리는 어쨌든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효로 하면 책임질 일이 없죠. 1번 피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법률 유치 중에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할 수 없죠. 피현대리 제도는 이 거래한 상대방을 보화하게 한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격, 디귿, 리을 골라야 되겠네요. 어디 있나요? 4번에 있죠. 49번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전체적인 얘기인데 간단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 2번이 보이네요. 기한은 항상 기한 도래 한때부터 들어보지 당사자의 사이에서도 소급표를 인정해줄 수가 없죠. 하지만 조건 성취요력은 소급표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한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지만 당사자의 사이에서 소급표가 인정해줄 수가 있고요. 다른 건 다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2번이 되겠죠. 50번 조건기한 옳은 것 그랬네요. 법정조건 이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가 배우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부관으로서 조건인데 그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그 임의적으로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붙여진 조건들 이런 것들은 법정조건은 우리가 배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조건은 원래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원주로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이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채무 면제죠. 제가 여러분한테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1억 줄 채무가 있는데 제가 그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1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피해가 되고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죠. 그럼 이런 단독행위를 할 때는 그냥 안 받겠다 해도 되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안 받겠다 해도 되고 여러분한테 피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채무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서 봐야 돼요. 그냥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어요.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승낙이 있거나 채무 면제같이 상대방한테 이익만 되는 단독행위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렸고요. 3번은 다 잘 아시죠.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이익을 연구소로 4번은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이런 단독행위처럼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을 붙였다. 이것도 뭐 완전이다. 불법 조건이든 뭐든 불법 조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 조건은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전한다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되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틀렸고 5번이 되겠네요.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뭘로 정했다고요? 기한.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이거 많이 했죠. 단어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한은 확실 불확실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것도 이행기한이니까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발생될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죠. 51번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전부 멸시랑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른 것은 큰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점유자 회부처 관계 옳은 것 옳은 것 그랬네요. 항상 이런 문제에서 점유자 획자 그러면 이 점유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남의 물건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권한 없이 즉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돈권은 회복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쉽게 해서 회복자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얘한테 당연히 자기 물건을 얘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면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점유를 돌려드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서 당연히 물건은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과실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그 점유자가 멸시를 훼손했을 때 배상은 어디까지 하느냐 비용 들어갔을 때 필요비 위입비 청구하는 거 세 가지가 문제를 낸다. 항상 어느 테마가 나오면 거기서 쟁점이 되는 걸 딱 생각하시라고요. 1번은 과실 얘기네요. 과실은 이 점유자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죠. 항상 이 과실의 사용이익은 똑같이 보라고 그랬으니까 사용이익도 포함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2번은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칙권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 이니까 유치권이라는 권한 이시 점유한 사람이고 유치권자는 우리가 유치권에서 보시게 되면 유치하고 있는 물건부터 과실을 수치해서 자기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거기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거지 수익목적으로 과실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수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수익목적의 과실수칙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다만 이게 아니겠으면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을 수치해서 자기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이 과실을 충당하는 그런 권한은 있죠. 3번 들어갑니다. 훼손 나왔으면 배상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선자만 현전 딱 외우시면 되죠. 선이 찾았고 그럼 자주 찾아야 되는데 소외의사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자주가 아니죠. 그럼 뒤에 현전이 나오면 안 되지. 전부가 나와야죠.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지금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게임하듯이 찾아들어 한 거죠. 4번은 유익비 상환인데 점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다지 끝없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때 청구할 수 있느냐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 받은 날 그때부터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가 되죠. 4번이 정답이 될 거고 5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느냐 비용을 그 얘기죠. 이건 임차인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한테 비용 상환하는 거예요. 현재 돌려달라는 사람한테 전 소유자가 틀렸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또는 양수인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 되겠네요. 53번 공유 문제죠. 엑스토지를 가부은 3분의 2 지분으로 그럼 얘를 과반수 지분권자라고요. 을은 3분의 1 지분이니까 소소 지분권자죠.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엑스토지가 나대지래요. 가부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관리에 관한 것은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엑스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을의 동의 없이는 신축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손해배상 얘기 나온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바나 청구의 얘기 즉 돈과 관련된 것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 청구할 수는 없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한다. 딱 틀이 잡혔고 자 3번은 정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가 보여요. 그럼 점유 나오면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지라는 얘기인데 이 정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했으면 불법이지만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네요. 그럼 이 점유는 적법하니까 나머지 을은 정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다만 을은 허락해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바난 청구라는 거지 정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죠. 4번의 키워드는 등기가 보인다. 그러면 공유에서 항상 등기 나오면 잘못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잘못된 거냐 일부만 잘못된 거냐 따지라는 얘기인데 갑이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위권 등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잘못됐지만 갑도 공유자니까 공유자 3분의 2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죠. 그러니 을은 갑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마술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마술청구하느냐 갑의 지분 빼고 자기 지분만큼만 마술청구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고 에스토제에 대해서 병명의로 또 등기가 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명의로 됐어요? 무 명의로 됐죠. 그럼 얘는 소유자 아닌 사람이 등기 원인 무효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럼 갑이든 을이든 물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마술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보존행위로 그래서 1번이 그런 걸로 정답이 돼요. 항상 이렇게 키워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잡아내시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게 민법의 어떤 내용을 알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까먹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점유 옳지 않은 거 어떤 것이 있나요 4번 들어갑시다. 간접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관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또는 보관 물건 보관시켜준 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정세상권이죠. 법정세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하고 토지소유자 사이 역시 지상권자는 직접점유자 토지소유자는 간접점유자인데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 55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죠. 가끔 보면 오타가 좀 있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상호명의신탁 그러니까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갑과 을이 반씩 산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일부씩 특정해서 일부씩 사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 필지에 대해서 일부 일부씩을 샀으니까 이전등기 하려면 분할 분필해가지고 두 필지 만들어서 여기에 한 필지 여기에 한 필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전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걸치도 아프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한 필지는 그냥 한 필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갑이 샀다 그러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을이 샀다 원래 분할해서 분필해서 두 필지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냥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쥐들끼리는 이만큼 나눠가지고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는 이 한 필지 전체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지분으로 공유로 등기하는 거죠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관계는 항상 내부관계 지들끼리냐 외부관계냐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결국 누가 소유자냐 그 얘기인데 내부적으로는 이 토지를 각각 특정해서 소유하는 걸로 봐요 각자 특정해서 소유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관계라는 것은 제3자회관계죠 이것은 등기를 공유로 했으니까 공유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법률관계를 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들어갑니다 이런 원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다른 데 처분하기 위해서 굳이 의뢰 동의 받을 필요가 없겠죠 각각 특정 소유하는 걸로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럼 둘 사이 문제라고 해서 내부관계죠 공유로 분할 청구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을 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명의신탁을 해지를 해서 이 공동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의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불법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건 외부관계 병과의 관계는 외부관계니까 이건 공유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을뿐만 아니라 값도 공유물 보존 행위로 병한테 방해 배제 청구 또는 토지 반하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공동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은 그랬으니까 상호명의신탁 해제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할 청구 청구 안 됩니다 2번 이건 맞는 얘기고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에 각자 단독 소유가 된다고 했고 내부에서는 3번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된다고 거기서 3번이 되겠죠 1번과 3번은 연결되는 겁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이걸로 해라는 얘기죠 됐고 제3자의 방행이 그랬으니까 제3자 외부관계죠 그럼 공유로 보니까 공유자는 자기 구분소유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존행위로 배제구할 수 있다 됐고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손 떼려면 당사자들끼리 아까 보신 것처럼 너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각자 특정에서 소유하기로 하자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들이죠 56번 부동산 취득시험 이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테니까 옳지 않은 거 됐는데요 5번이죠 다른 거 큰 문제였고 공용부분은 그랬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겠죠 아파트 계단북도 팔 수가 없겠죠 57번 들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 팔았고 을은 또 엑스토지를 평양한테 전매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생략 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층권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런 구조는 아주 전형적인 거니까 격번 갑을 병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될 일은 없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그랬으니까 얘 골라야 되겠네요 일단 니은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이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으로서 채권적 정권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것 때문에 을과 병사의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양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양도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학력이 생기지 않고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놈도 틀린 얘기네요 그것은 갑을 병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것은 실체 관계하고 일치하니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리얼번 갑을 병사의 중간 생략기관에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갑을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그럼 인상분은 아직 을이 갑한테 주지 않았겠죠 그럼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병에 대해서 나 소유권 이전 못해 주겠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는 인상분이든 뭐든 대금을 안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누구한테든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거 너무 옳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기억년 디귿을 골라야겠고 4번이 되겠네요 이제 58번 들어갑니다 58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보기에도 너는 좀 복잡하겠구나 빨리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그리고 오셔서 시간이 남으면 차근히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 찍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전부 다 풀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대요 아까 앞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문제는 병의 토지야 그런데 그 위에 X 건물이 있는데 갑 소유였대요 그런데 그걸 을이 샀대요 간단하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디다 그릴까요? 넘기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밑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의 토지야 그런데 여기에 Y 건물이 있는데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대요 이걸 을이 건물을 산 거예요 사서 건물을 인도는 받았어 점유는 넘겨받았지만 등기는 아직 안 왔대요 아직은 소유자가 갑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아직 현재 을이 그 건물을 점유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격범 옳지 않은 것도 그랬어요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즉 경매 들어왔다고요 갑의 채권자 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얘가 안 갚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그럼 을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의제기하지 못하게 되겠죠 맞는 얘기야 돼요 이번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점유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지금 이 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병은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철거 청구하는가 그 문제죠 그럼 항상 소유권에 기한 물건조건의 상대방은 원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을이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거죠 청구할 수 없다니까 이 놈 틀렸죠 이것은 X 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방해한대요 병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얘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가지고 있겠죠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소유권자가 들어가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점유권이 취득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겠죠 소유권 들어가면 안 돼요 릴버는 을러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을러부터 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건물을 산 거예요 또 점유하고 있대요 이 정에 대해서 갑이 그러면 아직은 얘의 정이 등계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인데 소유권에 기해서 정한테 그 건물 물건척 청구 행사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갑은 어쨌든 을한테 팔았지 정한테 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을이 점유 사용하는 것은 인용을 하겠죠 인정을 하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정이 가보니까 그 건물에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랬을 때 아직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물건척 청구 행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아까 보셨죠? 소유권에 기한 물건척 청구 행사의 상대방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이라는 사람은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게 아니라 을로부터 사서 점유를 넘겨받았고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무엇도 인정되냐면 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적법한 처분권이 있는 사람부터 사서 점유를 넘겨받았으니 이 사람의 점유도 부당한 게 아니라 적법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정에 대해서는 물건척 청구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 번을 골라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조금 복잡하죠? 그다음 59번 등기추적력 오른 것은 그랬어요 등기추적력은 등기가 있으면 등기 그대로 일단 추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불확실한 것에 대한 추정이니까 확실한 부동산 표시라든지 사망자, 허무인 이런 것에 대한 추정은 인정되지 않죠 또 가등기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래서 격본처럼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망자가 신청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니은 번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소 소송에서 무효인 화해조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가 됐는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이 된대요 그럼 잘못됐지만 우리가 배운 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는 뭐다? 유효다 무효인 등기가 아니라 이건 추정력 문제가 아니라 유효인, 무효인인 문제죠 자, 뒤것 건물 수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그러면 보존등기도 권리가 난 등기니까 이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추정력은 등기대로 추정을 해 주게 되니까 보존등기는 누구부터 이전받았다, 원시 취득했다 원시 취득에 대한 추정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지금 누군가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전소리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죠, 이거죠 지가 보존등기 해놓고 그럼 이전등기를 해든지 이렇게 써야지 그대로 추정해 주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이 등기의 추정력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전소유자가 잘됐다, 나는 양도 사실,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대로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되죠 원래 깨지려면 입증 책임져야 되는데 정신없이 자기가 보존등기를 샀다 이러고 있으니까 스스로 지금 그 등기를 추정하고 있잖아요 됐고 대리권 존재 다 추정됩니다 오른 것은 개혁하고 류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한번 더 읽어